우원개발입니다. 원래 토공 쪽 사업이 주력이고요. 이 종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OC 쪽에 터널, 다리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얘기한 가격보다는 좀 올라서 왔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7100원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사업 쪽도 있고 회사 실적도 여러분께서 재무제표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7100원을 기준가로 아래에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현재 구간에서 사실 제가 8000원을 받다가 8000원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약간 낮췄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7900원대까지 목표가로 보시고요. 지금 현재 6400원대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도 손절가를 좀 낮게 잡긴 했는데 649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목표가 유지하시면서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위에 고가는 상당히 많이 남았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